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4년 3월 29일입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문제가 많죠. 우선 비례 후보들 명단을 보면 조국부터 해서 범죄자 내지는 범죄 혐의자들로 득실득실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가난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은 그러한 행위, 사기, 공범, 행각을 벌인 그런 자들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이죠. 박은정이. 취미의 밑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 한동훈 검사장정을 쫓아내기 위해서 완전히 정권에 아부하는 그런 행각을 벌였던 자인데 그러면서 이제와서 자기가 무슨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받았다는 황당한 귀신, 시나나 까맣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검사 출신이고 문재인 정권에서 아부를 해서 잘나갔던 인물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비리가 드러나서 수사를 받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엉뚱하게 무슨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국민 둔속임을 하고 있는데 이 자가 지금 박은정이가 비례대표 1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은정의 남편이죠. 이종근이 여기도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역대 최대의 다단계 사기사건에 변호를 맡으면서 한 건의 무려 수입료를 20억 그것도 부가세 포함해서 22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건의 22억을 챙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참 후안무채하게도 이 이종근이라는 자가 말이죠. 제대로 반성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없고 나 사임했다 라고 그걸 끄신 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황당하게 책임을 보수 언론으로 돌리고 심지어는 무슨 전혀 관계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돌리는 아주 저질적인 인간 말종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부인이라고 하는 비례 1번 박은정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부부가 보니까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기 남편이 정관예우를 받았다고 하면 160건을 수임을 했는데 그러면 160억을 벌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실질은 더 벌 수 있었는데 정관예우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부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를 갖다가 지금 비례대표 1번에 심어 놓은 게 바로 조국이고 조국혁신당입니다. 문제가 커지고 있음에도 조국은 오히려 박은정 남편을 두둔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정관예우를 자기 멋대로 규정을 합니다. 정관예우라는 것은 수임계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다. 보니까 수임계를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예우가 아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중도층 2030이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고 지지도 조사에서 틀림없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극성 지지자들이 남아 있겠지만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중도층이라면 이들이 여기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박은정이를 갖다가 후보를 취소한다든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두둔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조국 자체가 문제가 심하니까 자기가 우선 뒤가 구린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박은정이 보고 당신 나가서 하기도 뭐하죠.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투표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판문이 커지고 있는데 박은정이 잘라버리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위선 안에 어떤 탑을 쌓아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지율이 지금도 무너지고 있지만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자르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자체가 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하는 게 두 얼굴의 민낯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가정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드러났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제가 볼 때 지지율이 빠지고 무너질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이 이렇습니다. 이종군, 박은정의 남편 이종군의 수임료 중 상당액이 역대 최대 폰지 사기를 벌인 것으로 평가받는 엣지사의 A 회장과 또 다른 다단계 업체 B사의 계열사 대표 등의 변호사로 선임되면서 받은 돈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특히 엣지사의 경우 지난해 12월 구속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A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이 박은정의 남편 이종군을 선임하면서 무려 22억 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는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어요. 이 돈은 결국 뭡니까? 이들의 다단계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약 10만 명이 피해자라는데 그들의 눈물입니다. 이걸 받아 챙기면서 이들이 지금 뭡니까? 조국 혁신당에 들어와서 검찰개혁을 한다.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살해 사역을 채워놓고 검찰개혁을 한다. 도대체 앞뒤에 안 맞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특히 이종군이라는 자는 검사 시절에 다단계 사건 수사를 많이 맡았던 자입니다. 그 건으로 해서 능력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그래놓고 나와서 변호사 하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해를 당한 분들, 다단계 피해를 당한 분들이 안타깝다. 검사 시절에 있었던 그런 여러 경험을 살려서 최대한 돕겠다 해놓고도 나와서 10개월도 안 돼서 41억을 챙겼는데 그중에 절반인 22억 원이 보니까 단 한 건인데 국내 최대의 다단계 사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편에 서서 변호를 했던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후아무치한 자들인가. 이게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부인인 박은정인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오히려 국민들 더 염장을 지르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더 벌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 라면서 자신들의 어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조국도 마찬가지로 수임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정관예고가 아니다. 완전히 이건 강변이죠. 강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박은정, 이종근 부부의 추가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상세한 내용은 두 분이 밝힐 것이다. 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나는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러한 회피하는 무척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박은정이도 물러날 생각도 없고 지금 조국이도 강력하게 여기 대해서 물러나고 얘기도 못하고 본인이 물러나라고 할 도덕적 법적 자격도 없고 완전히 이 조국 혁신당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바닥이 드러나고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쭉쭉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히 박은정 부부권이라든지 또 민주낭에도 문제가 많죠. 공용훈 전 현대정책 사장이라든지 양문석 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신랄하게 오늘 비판했습니다. 형사사건의 단권에 22억을 받아가는 건 처음 봤다. 그런 일은 아무리 전관령으로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강력 비판을 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10만 명의 피해자가 있는 농축산물 거래를 가장한 다단계 사기사건이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끌게 할 정도로 악질 범죄인데 그 사기꾼을 변호해서 22억을 받았다. 누가?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의 남편이. 둘 다 같이 검사를 했었죠. 피해자들의 피 같은 돌인데. 그래서 특히 이 정군이 이 정도 되면 이건 공범이다. 공범이다. 사기 공범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결국 한 건에 22억씩 땡겨하는 정관 이유를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답변하라라고 얘기했더니 기껏 답변한 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회피하고 외면하는 아주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도 아주 심각합니다. 투표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양문서, 공용훈, 이들의 부동산 투기 이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서민들의 완전히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신이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있을 때 그 지역이 개발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서 사놨다가 그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고시되기 직전에 하루 전에 아들한테 물려주고 물려줄 때 세금도 미리 다 내고 해서 알토랑 같이 그렇게 해서 재산을 물려주고 그게 보니까 자기들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다 세를 주고 임대를 주고 전세를 주고 했기 때문에 순전히 투기 목적입니다. 특히 양문서기가 바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는 민주당 세력이 가까운데 자기 딸, 대학생인 자기 딸이 위장 사업자를 해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11억을 대출받았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우리는 사업자 서리를 받기 때문에 해줬다고 하는데 사업자 서리를 봐도 그게 진짜로 사업을 하는 건지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데 가짜 위조 사업자 서리를 그것도 누굽니까? 대학교 다니는 딸인데 그걸 아무 의심도 없이 그냥 해줬다? 이거는 결국 문재인 정부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배후를 보고 무려 11억을 이렇게 해서 해준 걸로 사실에 드러났고 그 딸은 대출받아가지고 주택을 산 뒤에 6개월 뒤에 또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연수한다고 이 공용원 여기도 마찬가지고 양문석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당히 서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이런 것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양문석은 지금 보니까 갈수록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유세를 거의 하지 못하고 지금 유세 자신의 지역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양문석은 그 다음에 이 공용원도 버티고 있는데 아마 이 지역의 여론이 급속도로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주 날카롭게 오늘 잘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가면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민낯 이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불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들이 자신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얼마나 가증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여기 이들을 공천한 이재명은 지금 욕을 할 수 없다. 자기는 문제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법원에서 자기 범죄 재판 받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양문석 보고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면서 싸잡아서 이들을 비판하고 오늘 발언들을 했는데 하여튼 지금 조국 혁신당 한동안 잘 나갔는데 실제 심각한 문제점들, 위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두 얼굴에 민낯이 드러나고 그들의 말과 달리 그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사리사육을 위해서 얼마나 편법, 특권의식, 전관예우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뒷돈을 챙겨왔는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다른 민주당 후보들도 무동산 투기를 했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고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기를 했던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뻔뻔스럽게 지금 이들을 감싸고 황당한 변명을 하고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정신이 완전히 뭡니까? 부패로, 부패한 상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온전치 못한 이런 상태임을 보여주는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이라는 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또 국민들의 청소와는 전혀 다른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자가 지금 조국이만 세운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이고 조국인 문제가 더 심하죠, 여기는. 입시 비리를 저질러놓고 뻔뻔하게 말이죠. 입시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뭘 하겠다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들의 행태가 지금 가문 갈수록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중도층부터 해서 지지율이 쭉쭉 빠질 수밖에 없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예리하게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국민을 향해서 잘 설명을 해나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투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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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